안녕하세요 우리는 KSK의 지미 알버트 채널의 임자 오늘 외모에 왔죠? 오늘은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블랙빙크 리사님의 라리사가 드디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리액션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슈트 댄서들 방역 잘하면 마스크 다 끼고 옷 너무 예쁘네요 파워숄더 파워숄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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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약간 손이 스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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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롬 세트 스틸 세트 세트 오! 포울댄스! 우리 랩 진짜 잘한다. 팔 다리가 기니까 뭘 해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오! ATV! 요즘 트렌드에 따라 되게 잘한다. 옷이 또 바뀌었어요. 오! 귀엽다. 파스텔. 너무 예쁘다. 오! 태국! 멋있어. 와! 금방. 대박. 와! 여신 같아. 맞아 맞아. 여왕이야 진짜. 대박이다. 세트 붙인가봐. 그러니까. 또 바뀌었어. 세트가 아주 그냥. 멋있다. 춤 멋있다 근데. 네. 저 마지막 처음이에요. 대박 나시길. 진짜 멋있네요. 의상만. 갈아입는데 진짜 힘들었을 때. 옷이 한 스무 벌이 넘게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댄서분들까지 한 번 아는 거 이거. 진짜 멋있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트가 어떤 거예요? 폴댄스. 저는. 저는. 그. 딱 그 전 장면. 폴댄스 딱 넘어오기 전에. 그 두 부분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 이제 때로 이제. 하얀색 입고. 입고 하는. 저는 그 태국. 그 골드가 메인이었던. 그 세트장이 너무. 그 리사님과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서. 맞아요. 이 세트는 이제. 한번 구경 가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가서 약간 사진 찍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 맞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라리사님의 무대가. 되게 기대가. 퍼포먼스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멋진. 리액션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